마지막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며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기를 맡기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다음 길을 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길을 잃는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 되시며 감독자 되신 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우리 살벌한 전쟁터와 같은 여러분의 직장생활 또 학교생활 가운데 어떻게 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대학생들은 아마 방학을 맞아서 모처럼 힘을 가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시고 또 예행을 가지시라 생각되는데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또 다음 학교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흩어진 나그네의 직장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직 학생인 분들은 여러분들의 학교생활 가운데 적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그러한 직장생활을 앞두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런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조금 오래된 드라마이지만 2014년에 한국에서 반영된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 직장생활이 현실적으로 참 어떤 모습인지 잘 보여준 드라마라고 생각되는데요. 여기에 참 유명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회사 한 선배가 오차장에게 찾아와 했던 그런 만나서 이야기했던 대사인데요. 회사가 전쟁터라고 밀어낼 때까지 그만두지 마라. 밖은 지옥이다. 회사를 퇴직하면서 받은 돈과 대출까지 해서 여러 가지 돈을 다 모아가지고 자영업을 하였지만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창업생활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아니 여러분들의 사업의 터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학교생활은 어떻습니까? 특히 그리스도로서 자본주의의 무한경쟁시대에 직장에서 살아남으면서 동시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고민하는 오늘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참 한가한 설교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보낸 오늘의 이 베드로의 이 편지를 통하여서 적어도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직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생각해보는 생각의 브레이크가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는 누구를 섬기는 직장인인가? 나는 누구를 섬기는 종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내가 가야 할 직장은 내가 섬기할 곳은 어디인가? 세 번째로 직장을 다니는 그러한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차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누구를 섬기는 직원인가? 여러분이 흩어져 다니고 계시는 직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섬기고 있는 직원으로서 또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며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이 종들이어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종들은 2000년 전 당시 로마 사회에서 한 집안에 살면서 한 주인과 그 집에 속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종들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1세기 말 로마의 인구가 한 120만 명 정도로 보는데요. 그 중에 3분의 1인 약 40만 명이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 로마 시민의 3명 중에 1명은 노예의 종이었던 것이죠. 일반 집에 보통 한두 명의 노예들이 있었고 어떤 부유한 집의 경우에는 한 400명이 넘는 그러한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또 기록에 따르면 황제의 집에는 한 2만 명이 넘는 노예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노예의 신분의 종들은 그 당시 사회구조 속에서 갑이 아니라 을로서 살아야 했던 자들입니다.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주인의 집에서 섬겨야 했던 직원들이었습니다. 농사일이나 밴딜이나 광산 또 건축 현장과 같은 노동력을 요구하는 현장에 노예들이 있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집 안에서 간병을 하거나 육아를 하거나 아니면 가정교사로서 그러한 노예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주인 아래에서 일하는 종으로서 살고 있었죠. 여드로 전설을 1차적으로 받았던, 읽었던 수신자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신분, 이러한 그러한 노예,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핍박으로 이 아나톨리아라는 그 지역, 그 변방으로 이주한 이주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뜬 뜬거리며 살기란 어려웠던 것입니다. 임시 외국인이었던 그들은 대부분 흩어진 곳에서 지주 아래에서 소장농으로 살아가는,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면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그러한 종들도 있었죠. 이 대부분의 수신자들은 그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 열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회적으로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실제적인 정체성은 한 주인의 종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종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라는 그 수신자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2장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행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그들이 변방이라는 그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이주 외국인으로서, 여행자로서 그 땅을 살아가면서 변변치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지만 그러한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너희들이 그냥 그 집 주인에 속한 종이 아니라 너희들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새로운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을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종이라 하더라도 누구의 종인지에 따라서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비서라고 하더라도 조그만 개인사업체의 비서와 큰 기업의 비서는 대우하는 그런 연봉도 다를 것이고 또 가치도 평가도 다를 것입니다. 오클랜드 시장의 비서와 뉴질랜드 총리의 비서, 미국 백악관에서 있는 대통령의 비서, 다 다릅니다. 똑같은 비서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의 비서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와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들의 품격은 더 이상 한 집 안에, 어떤 자그만 집 안에 종으로 쓰여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초라한 그러한 종의 모습이 아니라 그 정체성에다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종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곧 썩어지고 부패하고 세화해지는 이 나라의 가정과 이 나라의 회사, 이 나라의 직원으로 살아가는 그들 하루하루의 삶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속한 가정, 직장, 사회의 터전은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그곳에 파송된, 보내어진 영광스러운 존재이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새롭게 그 종들의 정체성을 부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노예들을 그저 재산으로 취급했습니다. 은 30이다, 은 60이다, 이 노예는 조금 더 쓸만하다고 해서 조금 더 값을 치워주기도 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는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일부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러한 철학자도 이 노예들을 가리켜서 노예는 하나의 재물, 그 집안의 하나의 그러한 가치로 매길 수 있는 그러한 재물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재물로서 인정받지 못한 그들의 모습이었지만 베드로는 그 수인자 한 명 한 명에게 너희들은 그냥 그 집안에 일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자식들이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집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그 정체성을 새롭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 어떤 회사, 어떤 학교에 다니든지 그곳의 최종적인 오너, 가장 위에 있는 보스는 여러분들의 직장의 오너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직장, 하나님의 그러한 종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세와 태도는 어떻게 될까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다니는 이 직장, 내가 다니는 이 회사는 좀 하찮게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기업에 비해서 내가 다니는 이 기업은 좀 초라한 기업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회사, 더 나은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러한 기업으로 우리가 가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식이 지금 내가 속한 이 직업에서 이 회사에서의 직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 내가 지금 이 회사의 직업에 파송되었다는 그 인식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 회사의 온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그러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를 이 회사, 이 학교, 이 병원으로 파송해주셨다, 보내어주셨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컬링,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빗자루질을 하든 아니면 청소 일을 하든 아니면 음식을 만들든 아니면 앉아서 사무일을 보든 병원에서 일을 하든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로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 그 일을 한다면 그곳이 바로 예엄들이 부른받은 그러한 소명받은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장세기의 말씀에 보면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절대 사실 노예 취급받으면서 살아갈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아주 가치 있는 존재로 삶을 살았었죠. 그러나 하루아침에 노예로서 이방 땅에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이방 땅 보디바레 집에서 억울하게 잡혀간 그러한 감옥에서도 또 총리가 되어서도 또 언제나 그는 가는 곳에서 가졌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이곳에서 지금 섬기고 있구나 일하고 있구나 를 계속해서 고백했죠. 그 고백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형을 만났을 때 요셉의 고백입니다. 장세기 45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형님들이 아니라 형님들이 비록 나를 이집트 땅에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집트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보디바레의 집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보디바레의 아내를 통해서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갔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서 또한 총리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바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는 파송받은 자입니다. 보낸받은 자라는 그러한 올바른 정체성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그 회사의 직원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직원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지금 그곳에 그 회사의 파송받은 곳이구나라는 그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골로세 교회의 송도들에게 이런 권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세 3장 22절 말씀입니다. 종들이요, 육신의 주인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경애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슨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섬기든 어떤 직장에 있든 하나님께 하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이곳에 다녀야 하는 그런 존재이구나라는 그러한 자기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가야 할 직장은 어디인가? 내가 가야 할 직장은 어디일까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종들이요, 여러분은 모든 일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들뿐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종으로서 주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주어진 프로젝트가 있을 때 성실하게 그 임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하는 그 현장은 어떤 일을 하든지 결국 참 사람을 상대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직접 사람을 마주치면서 일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컴퓨터로 작업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한 평가를 받는 그 일들을 하기도 하죠.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 결국 어떤 서면으로 제출을 한다든지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끝에는 사람을 상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나오고 또한 까다로운 사람이 나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과 함께 일하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까다로운 사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일 못한다고 왜 이렇게 일을 처리했냐라고 계속해서 핀잔을 주는 그러한 사람과 회사 생활을 한다는 것 참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네스 우리가 가야 하고 만날 직장은 우리가 우리 입맛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기꺼이 가야 합니다. 대부분 그러한 곳에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뿐만 아니라 참 만나기 싫지만 까다로운 사람이 있기 마릅니다. 왜 하필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셨을까? 왜 하필 이런 상사와 일하게 될까? 왜 하필 이런 동료를 내 직원으로 보내셨을까? 왜 내 밑에 일하는 저 친구는 왜 저런 항상 저렇게 할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계속해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야 할 직장,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그 직장을 외면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전영창이라는 분이 어느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났는데요.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공부를 하게 된 그는 고향의 한 소학교에서 교사로 일을 하다가 6개월 만에 잘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에게 일제강점기 시대 때 조선의 역사를 가리켰다는 그 이유로 쫓겨나게 되죠. 그러나 이후 린튼 선교사의 도움으로 일본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의 생활도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1941년 진주만을 폭격하려고 하는 일본의 폭격 앞에 하루 전날 일본 경찰에게 체포당하게 되는데 너무 사상이 불온하다. 신사참배를 거저냈다는 이유로 감옥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하게 되고 다시 서울에서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또다시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전영창 씨는 또다시 한국이 우리 고국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이곳에서 공부할 수 없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작정합니다. 웨스트민스터 학장을 찾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자 학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왜 네가 그곳에 가려고 하냐. 오히려 가족들을 내가 다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백사과 다 모든 것들을 준비해놓겠다. 그렇게 해라. 완고하게 그를 설득했지만 그는 굉장히 거절하고 한국으로 결국 돌아가게 됩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부산으로 피난했던 많은 그런 난민들을 도와주면서 다시 미국으로 공부하고 돌아오게 되죠. 1956년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대전대학교, 지금의 한밭대학교에 전신이 된 대전대학교의 부학장, 부총장이 되는 그러한 자리를 주겠다라고 한 그러한 편지를 들고 있었지만 그는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편지를 거부하고 소외된 자들을 도와줍니다. 그 이후에 경상남도의 거창의 한 학교의 보도의 위기에 처하자 그 학교를 도와주기 위해서 남은 삶의 전부를 바치며 살았는데요. 그의 삶을, 전영창 우리 이 선생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거창고등학교에 직업 선택을 할 때의 십계라는 그 십계가 있는데 여러분들 나누어진 인쇄물에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로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우리 3번 같이 읽을까요? 성진의 궤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번입니다.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번 장례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번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 변방으로 가라. 9번 같이 읽어볼까요?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번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들이 가야 할, 머물러야 할 직장이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이 평범하지 않는 곳이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가야 할 직장이 정말 쉽지 않은 곳이구나. 여러분의 그런 직장 생활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잠시라도 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고 남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러한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과 다른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활하는 그러한 직장 생활하는 근본적인 목적, 그 이유가 우리에게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은 매우 단순합니다. 능력에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치에 따라서 합당한 돈을 주는 그러한 직업, 그러한 직장을 선택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적성이 맞든 소질이 있든 없든 내가 좋아하든 하지 않든 우선 사회가 요구하는 그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가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학과에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능력을 갖추어서 그에 합당한 임금, 돈을 주는 그러한 직장을 갖는 것이 아주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도태되고 정상적이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기 쉽죠. 그래서 대부분 다 남들이 가는 그러한 학과, 남들이 가는 회사에 들어가기를 즐겨합니다. 대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학과에 다니고 있습니까? 무슨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 공부가 내 적성에 맞고 소질에 맞고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그 학과에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 사회가 지금 전망이 있는 직업이다라고 해서 이야기해서 떠밀려서 하기 싫지만 돈을 많이 준다고 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사회적 전망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직장인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회사는 어떻게 지금 다니게 되었습니까? 적어도 여기에 내가 생각하는 이 까다로운 사람을 덜 만날 것 같아서 내가 원하는 직장이 이곳인 것 같아서 선택하지는 않았습니까? 적어도 여기에 더 많은 연봉을 준다고 해서 돈 때문에 이 직장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까?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해서 편안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더 많은 힘과 휴식을 준다고 해서 그 회사를 선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는 목적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그 목적,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다소 충격적이며 무리한 이야기를 좀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직장의 그 현장 가운데 부르신 그 목적에 대해 좀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는 듯 합니다 20절 이하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부르심을 받은 이유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이다 여러분은 즉 고난을 참고 견디기 위하에서 지금 여러분의 직장에 취직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그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다소 황당한 요구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하고 참고 견디기 위해서 직장에 다닌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저에게 하신다고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목사님 베드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건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이건 적어도 교회 안에서나 가능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세상은 만만해 보이는 사람을 괴롭히고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무시당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지금 2023년 오클랜드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속에서 이번 한 주도 고생하다가 다음 주에 다시 만납시다 이러한 권면에 말씀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참 괴로웠습니다 적당히 융통성 있게 현실에 좀 타협하면서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상사에게 더 인정을 받을지 좀 융통성 있게 생활하고 더 많은 어떻게 연봉을 받을 수 있을지 더 어떻게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잘 살아보십시오 세상을 사는 지혜들을 많이 깨달아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직장에서 잘 성공하여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직장에 지금 이만큼 위치해 차지했다 나는 이만큼 연봉을 받는다 나는 이만큼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떵떵거리며 말하십시오 라고 권멸을 하는 게 오히려 저에게는 더 쉬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하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람 밑에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속에서 공부하다 보면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그러한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대접을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른받은 이 자리에 신앙 생활을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더 고생합시다 참 이런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참 저에게는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직장 생활의 그 현장으로 부르신 이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들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른받은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료를 한 달 동안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게 될 테인데 베드로 전서라는 이 성경책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고난입니다 고난 고난이죠 고난 그리고 이 고난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마하나임이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받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창구 졸업식 행사에 제 학생이 졸업생에게 보내는 그러한 보낼 송, 송가를 하고 이에 졸업생이 답가를 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는데요 2003년 2월 졸업식에 졸업생 대표 50회 최지원 학생이 발표한 답사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고인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거고인 농부가 키운 작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거고인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다 거고인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거고인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으며 거고인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 거고인 관리는 뇌물을 받지 않고 거고인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으며 거고인 역사가는 거 무엇보다 진실에 목말라 한다 그래서 세상은 거고를 빛이오 소금이라고 한다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이 길은 정말 아름답고 은혜로운 길입니다 최지원 학생이 멋지게 답가를 했던 이대로 그 이스토인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필연적으로 이름들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정직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걸어가는 길 옆에는 반드시 딴지 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야, 너만 그리스도인이냐 너만 착한 사람이냐 너만 회사를 생각하냐 우리는 뭐 회사를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줄 아냐 주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걸어가는 직장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데 겪는 크고 작은 고난은 무엇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충돌해오는 고통스러운 고난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힘이 되십니까? 부당한 대우 무엇보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당장 내 욕심, 내 욕망은 이 베드로의 이 말을 거부하더라도 넉넉히 기꺼이 신실하게 이 길에 동참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은 우리가 어디에서 올 수 있을까요? 이미 먼저 걸어가신 그 본이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기 속에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부당하게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고난,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그곳에 우리를 선택하여서 흩어진 낙원으로서 이 땅에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동력자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2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입에는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지각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시키는 대로 막 하지 않았거나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죄를 지어서 고난을 겪으신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모욕을 받으셨지만 욕을 얻어 먹으셨지만 똑같이 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상사, 거짓된 입술로 소문을 퍼뜨리고 험담한 모험을 하고 상대방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했을 때 똑같이 그 입술로 범죄를 했던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었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의인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억울하고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그 길을 걸어가시야만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술에 담았던 그런 거짓과 다른 사람을 모욕하던 그 죄를 대신해서 지시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길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대신 고난받으시고 대신 십자가 지신 그분의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우리가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분의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 또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은 예수님의 고난 그 길을 함께 같이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지금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나를 고난의 길로 부르셔서 이런 고통 가운데 가하게 하시지 내가 왜 괜히 이렇게 괴에 다닌다고 했나 내가 왜 친구의 그런 꿰매 속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내가 괴에 다니고 있지 혹시라도 후회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어서 그분의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 또한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의 길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길만이 참 생명의 길이고 벅댄 길이고 참 기쁨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부당한 대우 전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그러한 길을 걸어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을 했을 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상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나는 죄인이고 나의 죄를 대신 퇴속하셨지 이러한 것을 알고 있는 그것에만 그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저 마치 여러분들이 엑스레이로 여러분들의 몸을 찍었을 때 아 이 부분이 잘못되었구나라는 인식은 하지만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MRI로 엑스레이로 여러분들의 몸을 찍었을 때 아 이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판정을 의사로부터 받았으면 그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수술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그런 잘못된 부위가 치유가 되는 거죠 고쳐지는 거죠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만 있다는 것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에 못 받게 돌아가셨지 알고만 있다는 것 그것은 그저 아 내가 이러한 병이 있습니다 라고 판정받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고난의 수술대 위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1장 6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지금 내가 병들여 있는 부분이 썩어진 부분이 고침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스술대 위에 올라가면 그 길은 굉장히 기쁜 길입니다 왜냐하면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길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땅 하나님 나라의 유협을 입게 된 소망 산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 가지 당하는 그러한 시험을 위해서 우리는 잠시 근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칼을 댄다는 것은 아픈 일입니다 상처를 입힌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 현장 가운데 우리가 가야 부딪혀야 우리는 진정으로 회복되는 치유되는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라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썩어지고 없어지고 새하지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임시 거주 외국인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행자로 걸어가는 나그네로 걸어가는 흩어진 나그네스 우리는 잠시 오클린의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 땅에 살 존재가 아니들입니다 여행에서 겪는 고난을 기뻐하며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될 그런 본향에서 맞아게 될 그런 기쁨을 기대하며 산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걸어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직장인 여러분, 예비 직장인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무슨 날일까요? 기쁜 날입니다 아, 내가 진짜 삶의 현장으로 다시 정말 하나님의 그 고난의 기쁨을 내가 몸소 체험하는 정말 산소망이 있는 그러한 날이구나 또 내가 이 까다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선을 행했을 때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와 기쁨 하나님 나에게 돈 주실 거라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현장이 바로 여러분들의 직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월요일이 기대되는 내가 지금 가게 될 그러한 직장이 학교가 와, 내가 다시 학교에 가게 되고 내가 진짜 또 그 교수님을 그 직장 상자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나를 이렇게 갈굴 때 내가 어떻게 또 이렇게 웃어줄까 와, 참 저도 저에게는 직장 생활을 한 경험이 교회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할 때 한 두 시간 동안 우리 군에서 전역한 친구도 앞에 보이는데요 군 생활을 할 때 두 시간 동안 같이 일대일로 근무를 하거든요 두 시간 동안 뭐랄까요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얼굴 때문에 행동 때문에 막 갈굴당하면 와, 내가 진짜 이 세상에 살아갈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와, 진짜 입에 모터를 달한 게 저런 모습이구나 어떻게 오토매틱 클락이 저렇게 입이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말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나에 대해서 와, 참 대단하다 나도 모르고 있는 나 자신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리스트업 해가지고 나에게 알려주시니 와, 이분 참 굉장하신 분이다 그런 마음들이 막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꾹 참고 기다리면 진짜 뭐랄까요 위기상 때, 힘들 때 오히려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제가 그때 변명이 목사였거든요 야, 김 목사 빨리 기도해줘 평소에는 막 저보고 막 욕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도 본인이 어려움이 왔을 때 그래도 믿을만한 존재에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 참 우리 참 감사하다 이 입술에서 나보고 기도하려는 이 입술로 지금 변경시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들 직장 상사의 입술 속에서 여러분들의 만나는 사람의 동료들 입술 속에서 네가 정말 그리스도에는 살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욕을 하고 핀잔을 주고 그렇게 하지라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결정을 내릴 때 너의 의견은 어떻니 너의 생각은 어떻니 물어본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만큼 신뢰하고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존 오토버그라는 목사님이 책 중에 인상적인 제목에 있어서 하나 소개합니다 영어로 If you want to walk on water you've got to get out of the boat 만약 당신이 물 위를 걷기 원한다면 당신은 배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구의 스토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예수구의 스토가 물 위로 걷는 그러한 기적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내 자아 내 생각 내가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보트에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물 위를 걷고 계시는 그 예수구의 스토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걸을 때 진짜 예수구의 스토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물 위라는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고난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당하는 이 고통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신 나그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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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